근데 여기서 또 실패를 하면 이거 던진다? 자, 지금 갑자기 굉장히 환경이 또 변화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야? 뭐죠? 지금 저희 옆자리가 지금 하나씩 비어있습니다 뭐 타유자 거리기기인가요? 뭐 그거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거 맞아요 자, 여러분이 개발자는 참여 게임 인더성의 열리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우리 BTS가 좀 더 전문적인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와우 씨 오, 나우 뭘 하면 되나요? 바로 퍼즐 만들기에 도전하니까 아, 퍼즐 푸는 것도 어려운데 만들기에 도전하더라 퍼즐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게요 지금 우리 옆자리에 앉아주실 동원분들이 밖에서 대기 중인데요 네 자, 동원분들 나와주세요 supposedly, 모두 14살의 만들 거ом rows вместе 뭐야? 오 자, 지금 차례대로 정국 우리 비 형들었어 야, 육이형이 진짜 육이형 같다 well, bye 형, 그냥 형 focused 복제 인간상 형, 이 형 우리 희망 씨 여기로 오세요 company, 질문 스팸 우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여기 의자고요 네네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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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캐릭터의 나와 내가 마주한 거잖아요 지금 지민이 귀걸이 되게 디테일하다 이거 기분이 좀 묘하네요 사실 차는 서프라이즈 부작용이고 원활한 제작을 위해서 네 차를 벗고 아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공개 주세요 좋은 성라스네요 T1이랑 게임하는 것보다 더 신기하네요 뭘 만들어 본다니 아 이거 개발자님 컴퓨터예요? 바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를 와 진짜 뭐예요? 아 이게 그 와 진짜 뭐예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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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제작 시작하실 때 네 이 게임은 스테이지를 제작하시게 될 건데 배경이요? 실제로 돌아가는 게임을 직접 만들어볼 거예요 아 게임 만드는 거구나 네 이 맵을 보시면 커다란 사각형 공간에 아무런 모양이 없잖아요 네 제이홉 씨가 혹시 만들고 싶은 모양이나 네 그런 형태가 있으면 한번 상상을 하셔서 그거를 틀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진짜 큰 픽셀 아트 하듯이 아 아 픽셀이니까 약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 그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음 됐다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이 빨간색 인벨리드라는 걸 가지고 깡글 부분을 지점을 하면 거기가 구멍이 딱 뚫려요 그걸 직접 뾱뾱뾱 눌러서 뚫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래그를 쭉 하시면 한꺼번에 쭉 길게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아무리 떨어져도 의미 없게 되나? 어 털어야 되잖아 네 지금 한번 이거 아이디어가 괜찮은데요? 네네 아유 네 음 앙 앙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막아 놓으면 이걸 깨기 전까지는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네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 너무 완벽해요 좋았어요 이런 거 좋아 아 이거 짜릿하네 어 이거 아이디어가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아 제가 또 아이디어 빼면 시체라 아 네 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 정도 난이도 적당하신 것 같아요 네 절대 못 깨기 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짜라 저희 한번 할까요? 발표 네 발표가 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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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의 걸로 타일로 하고 난 진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해 오케이 일 났어 일 났어 일 났어 일 났어 아 이거 뭐야? 귀엽다 귀엽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저희도 정리할까요? 민호다 아 이걸로? 아 더 만들고 싶은데 재밌다 자 오늘 저거 멤버가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많이 누굴 거야 이거 아 이거 제 거네 이름하여 방시혁을 이겨라 아, 방 PD님의... 아, 방 PD였구나. 방 PD였구나. 방시역을 이겨라. 저 설마 밑에 수염이에요? 밑에 저건 이제 독버섯인데 저 독버섯을 없애는 게 이 미션의 포인트고요. 아, 쉬울 것 같은데요. 오, 오케이. 제가, 제가 넣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방시역을 이겨라. 방시역을 이겨라.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독버섯을 안 닿게 빙고를 깨시면 하나씩 늘어납니다. 오케이, 갑니다. 갈게요. 오늘 다섯 번 안에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에이. 거의 다 끝났는데요? 어, 하나 늘어나고요. 잠시만요. 오케이. 수박, 수박, 수박. 왼쪽, 왼쪽, 왼쪽.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 바보야! 야, 생각해보면 어려운데? 네, 이제.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바나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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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그렇지, 그렇지, 바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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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섞었어야지. 섞어야지. 폭탄, 폭탄. 맞아, 끝났어, 끝났어. 맞아, 맞아. 이 정도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냥 재밌네요. 잠시만요. 재밌네요. 잘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실제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러.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자, 윤기 형 출각하시죠. 윤기 형이 깨주면 됩니다. 윤기! 조개들은 뭔가요? 아, 이 20분만을 어떻게 해? 예, 아, 이거는. 제가, 제가 이걸 세 번 깼어요. 몇 번 해봤어요. 아, 그래? 이거 뭐 조개를 다 없애면 되는 거야? 예. 얘네는 어떻게 없애? 저기 가운데 걸 없애면 나올 거예요. 아, 그 비행기나 이런 게? 아니, 포탈로 나올 거예요. 아, 그래? 위에 포탈이 있네. 그래? 그래, 저렇게. 그렇지. 오, 잘 만들었다. 아, 저 어렵게. 아, 저 조개도 움직여지냐? 네, 움직여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조개 깨면 되잖아. 안 돼. 조개끼리는 안 깨져요. 아, 이게 나이가 어려운 거야. 저렇게 됐을 때 이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개 한 번 때리면 반 열리고, 한 번 때리면 다 열리고, 한 번 때리면 없어지는 거. 그렇지. 블루베리 형. 지금, 지금 조개 죽일 수 있다. 조개 죽일 수 있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또, 또 저기 복사. 자, 지금 알아야 될 거. 기회가 열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조개 죽여요. 조개 죽여요. 내가 볼 때는 약간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터트려요. 가로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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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죽어. 형 집중. 집중. 아니, 아깝다. 귤을 올렸어야지. 이거 못 낄 거 같은데? 오른쪽. 다섯 번 나갔어요. 아, 옆으로, 옆으로 하면. 가운데 거 없어져요, 저거.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섯 번 남았죠. 깼네.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건 아니에요. 그래, 이 motivated 애들이 안 열리고 있어요. 아니, 저 킵이 오른쪽. 오, 이게 뭐야? 뭐야? 다 생각하고 한 거야. 오, 깼어. 뭘 생각하고 해? 깼다, 깼다, 깼다. 또, 깼다, 깼다,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이게 너무 어렵다. 왜 그래, 여러분들? 야, 왜 그래? 왜 그래, 어? 왜 그래? 안 열렸어요. 형 집중. 형 집중. 아니, 아니. 네, 아... 그 다음 누구야? 제 건... 뭐야, 이거? 아, 한 수많은 도전 끝더라구요 뭐야, 이 포도? 누구 거예요? 이건 제 겁니다 아, 제 건 쉬워요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제 건은 그냥 표정입니다 아, 귀여워 아, 열받네요 표정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킹받네요 아, 되게, 되게 킹받네요, 표정이 포도가 눈이고요 네 이제 없애서 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좋아요 포도 공략이야? 뭐... 아, 포도를 깨야 되는 거야? 할 만 하네요 모르겠어요 아, 포도가 깨지네? 심야다 포도를 계속 이렇게 공략 construction 포도를 공략하는 거구나 예 와, 와, 와 진짜 grace 아, 너무 쉽게 만들었다 아닌데요, 다섯 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게... rush if you would like it 이NewCask най girls get Up 그 좀 1918 밤붕 그렇지? 그렇지 야, 두 번? 두 번? 두 번? 오, 저거 귀이꺼, 키위 그렇지, 깼다 그러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네 개, 오렌지, 네 개 짠 야, 땅밖에 있겠네 땅밖에 있겠네 아니, 이거 어려운데? 아, 내가 턴수를 좀 적게 했구나 아,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 오, 저거 귀이꺼, 키위 어, 뭐야? 뭐야, 내 겁니다 그렇죠 자, 윤기 형, 자, 정국 자, 정국 나오세요 정국 뭐야, 윤기 형이 튜토리얼을 만났는데? 틀려, 틀려 아니, 아니, 해봐, 해봐, 해봐 아이, 된다니까 나 아까 깼어, 심지어, 나 깼어 심지어, 30번이야 깼어, 나 깼어 아, 넉넉하게 하시네 아니, 아니, 이거는 야, 나 깼다니까 게임이 진행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된다니까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원리인 거야 아니, 저거를 네 번 열어야 되네 깼네 깼다, 깼다 아니, 이거 하면 더해 아, 됐다 깼다, 깼다, 깼다 아, 잠시만 왜... ... 실행 아니, 이거는 운이잖아, 운. 야, 이게 아니잖아. 깜짝아니까.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도전해야 되네. 심지어 이거는 여기로 가면 이게 못 견뎌는 거잖아. 그럼 이거 내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내리고. 그렇지. 이것도 하고. 그렇지. 여기서 또 실패를 하면 이거 던진다. 하지 마, 그냥. 오케이, 다음은. 여러분들, 운에 맡기세요. 아니, 이거 약간 내가 원했던 거는 아, 자, 일단 한 번 성공해보자. 약간 그... 중간중간에 개그판인가, 개그판. 아, 근데 괜찮은 거 같아요. 되게 기분 나쁠 거 같아. 되게 열받는데? 아, 진짜 한 번만 성공해보자. 일단 끝난 거지. 정광아, 얼른 들어와. 했잖아! 야, 이거 뭐냐?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와, 야,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려, 봐봐. 해봐 봐. 창의적이다, 이거 타격감. 이것도 이제... 아, 저거 두 번을 깨야 되는 거네요, 같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 타격감. 오. 여기, 그 타일 있잖아요, 저거 뒤에. 이거? 오른쪽, 그거... 어, 이렇게 하면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다 깔아야 돼요. 아, 타일을 깔아야 되는 거구나. 되게 체계적이네, 게임이.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풀려요, 이거. 싸울 거 같은데. 이게 저 박스를 먼저 깨야 돼요. 최대한. 나머지는 나중에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 깨주거든요, 이렇게. 오, 오. 오, 타격감. 타격감이 좋아요, 제가 만든 거는. 저, 저, 폭탄 안 합쳐지나? 어, 합쳐진다, 이제. 아, 옮겨봐. 옮기면 합쳐질 거예요, 폭탄 오른쪽. 아, 못 깨나요? 오! 오, 뭐야, 뭐야. 폭탄 이펙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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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아, 잠깐만, 네 번 나왔어요, 네 번, 네 번. 야, 저거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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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비행기끼리, 합쳐, 비행기끼리. 비행기. 요렇게! 요렇게! 오! 파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 타격이 좋네, 진짜.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려야지. 아, 근데 못 깼네. 야, 저거 누가 진영이네. 오, 나 방식 게임이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오, 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나왔어. 하트, 하트, 하트 내리면 되겠다, 하트. 어, 그거 내리면 되나. 아, 근데 타일이 문제야. 타일이, 타일을 다 해야 돼. 한 번 더 해봐. 재밌죠, 이거? 야, 저거 재밌는데? 오, 야, 잘 만들었네. 야, 야, 이거 진짜. 야, 야, 저거 재밌는데. 저거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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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비행기끼리 합쳐, 비행기끼리. 비행기! 이제 측면 거 남은 건가? 아, 이거, 아, 이거 제 거예요. 아, 보기만 해도. 아, 보기만 해도. 비행기로 저 조개를 다 깨야 돼요. 잠시만, 이거 비행기 만들기 힘들잖아. 아니, 30번에 어떻게 깨? 비행기 만들었네. 비행기를 4개를 이어서 만들어야 돼. 형, 그, 이제 두껴서 생긴다. 아, 밑다. 저도 이거 깬 적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일단 독버섯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독버섯부터 제거하고 가야겠네. 근데 이게 너무 독버섯에만 의존하면 남은 그걸 다 써요. 형, 근데 어차피 지금 비행기 하나 생겼는데? 비행기랑 비행기랑 조건이 뭐야? 아, 저거 하나밖에 못 터뜨려? 네. 어떻게, 어떻게 열어, 이거를. 이걸 깼다고? 네, 저 깼습니다. 진짜로? 어, 진짜 깼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네 개 모이는. 진짜 도전 끝에 다 다 깼 수 있어. 네 개 모이면 비행기 생기지 않아요? 뭐 아이템 생긴 건데. 아니, 아니. 네 개가 이렇게 모여야 돼. 정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아까 진이 형이 그냥. 날렸어. 이거 비행기 두 개를 합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직선도 있으면 저기로 가요. 와, 독버섯 계속 생기죠? 어, 근데 이 버전, 이 버전은 재밌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이거 좀 빡세다. 이제 끝판왕 랩입니다. 어, 이제 비행기. 어, 저거. 합쳐야겠다, 이제. 합쳐. 어떻게 이게. 아래, 아래로 합쳐. 어, 저 퀵키비로, 키비로. 아니. 어, 뭐야. 어, 이제 합쳐. 어, 됐다. 합쳐봐요, 합쳐봐요. 그렇지. 이런, 이렇게 계속 합쳐서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합쳐서 가야겠네. 사각형 계속 만들어야 돼. 야, 독버섯은 무한 놈이야, 저거? 야, 근데 독버섯까지 까는 건 좀 애가, 좀 쉬웠다. 독버섯 없어도 힘들겠는데? 차라리 독버섯 하나만 해놓던가. 어. 한 마리를 세 번 두드려야 죽어. 야, 그럼 뭐? 스물 일곱 번을 뚝, 뚜드려. 저거 뭐야? 그렇지! 아, 이렇게. 그렇지! 저거, 저거 거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근데 나 모르겠어. 저게 합쳐졌을 때 나와. 형,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형. 형, 마지막 폭탄으로 기적을 바래요. 어, 위로. 그렇지. 하나 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판왕 맵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 멘탈 나가서 던져요. 아, 아. 게임 멘탈 나가서 던져요. 근데 이런 것보다 윤기 형 맵이 더 킹받아. 맞아. 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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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했어. 노략하면 깰 수도 있잖아? 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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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깹. 윤기 형 맵은 아무리 노략해도 안 깨는. 어떻게 걸어, 이거를? 이걸 깼다고? 네, 저 깼습니다. 형 씨, 제 맵은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아, 뭐야 이게 포탈이네. 대백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이게 설명이가, 그, 보세요.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아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코넛이 다 여기에 도착해야 돼요. 아, 이거 셋 비스네. 뭐 셋? 대신, 대신 99번을 줬네요. 99번을 줬네요. 99번. 아니, 머리 열심히 썼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는 건 감사하네. 기회를 많이 주는 건 감사하네. 기회를 내려야 되잖아, 같이. 그, 오른쪽 코코넛을 왼쪽으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아, 오른쪽 코코넛을 왼쪽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비행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낼 수는 있어요. 형, 저 지금 바나나 있잖아요. 저거 새로. 아니,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그, 무조건 여기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주, 얘만 잘하면 돼요. 그렇지. 안 죽어. 나도 제가 죽는 줄 알았어.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일단 떨어지긴 했다. 여기로 떨어졌는데 저 코코넛을 왼쪽으로 구겨야 돼요. 잘 만들었다. 나랑 열심히 해.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무슨 그 게임 같은, 옛날에 했던 그런 게임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중에. 저 블루베리 위에. 블루베리. 뿌여뿌여뭐 이런 건가? 약간, 약간 걸어. 이게 순서가 1, 3, 2에요. 1, 2, 3이 아니에요, 순서가. 이거의 가장 기초적인 공략법은 이 비행기를 얘랑 같이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얘 맨 밑에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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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 깬 거예요. 갔어, 이제 갔죠? 일단 저 포털로 보내야 되는데 형이. 꼬리 시켜야 돼? 아, 씨. 얘를 어떻게 보내지? 저... 가! 야 이게 이게 생각보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네 좀 복잡하게 꾸아놨습니다 아 이게 되게 복잡한데요 생각보다 이제 저거 어떻게 옮겨? 아니 방금 전에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했으면 깬 거였어 아 그렇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지금 지금 저게 내려온다면? 아니 그런 상관없이 옮길 수가 있어야지 어?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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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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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정신업체 시작이야 와아 그럼 이제 저 이제 한 줄 내리면 돼 어디로 꼬리 시켜야 되는 건데? 어 근데 깨겠다 파란색깔 남은 줄 왼쪽 그렇지 그렇지 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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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오렌지 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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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리면 돼요? 다시 내리면 되잖아 그치?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만들어 진짜 형 머리 복숭아 그냥 복숭아 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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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잘해야 된다 그것도 옆으로 넘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겠지 옆으로 넘겨버리면 큰일 나는 거겠지 그 옆으로 넘겨버리면 한 바퀴 더 들어야 돼 아 일단 하나씩 순종 그냥 내가 저부터 터트려 아 잠깐만 야 야 야 야 어 바꿔 안 됐냐 그거 두 개 아니 밑으로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를 밑으로 내려요 아니 맨 밑에 아니 저거 저거 아이템 밑으로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내려오겠죠 그렇지 아악 아니야 아니야 잘 썼어야 됐는데 방금 아 씨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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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끝이야 비행기 아니 비행기 쓰면 돼요 쓰면 끝이야 와 와 아 와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니까 50탄 썼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50탄 썼어 잘 만들네 애들이 잘 만들었다 아이 게임 열심히 했죠 어디가 오케이 아들 진짜 머리가 좀 어떻게 됐어 오프라게 해야 되죠 평일 거는 진짜 오래 걸릴 거 같아 응 역시 앞 거는 제 거 아니겠습니까 형 거는 깨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 윤기 형 거는 그냥 뽑는 거야 뽑기야 그냥 중간 중간에 그냥 기분 전환으로 아 이거 둘 때마다 기분 전환이 안 되고 기분이 좋았다 나빠질 거 같은데 저거 자 아무튼 아 이렇게 아 예 아 다들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네 되게 창의적이신 거 같아요 네 진짜 저거 하는 아미들이 진짜 표정을 보고 싶다 자 여러분 저희가 만든 퍼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인더섬의 열린 개발도 쭉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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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